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구인가?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누가 기침 소리를 냈냐 이 말이야? 하이 종료하라니까 신이 옵니다 배야 잡으러 딱 가구나 아직도 그렇게 기침하는 사람이 있더냐 발은 두었다 무엇하느냐 왜 코와 입을 가르지 않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 미련한 싸움밖에 벌어진 것사 송구합니다 폐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NG NG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PPL이 빠졌어요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아 그건 아니라 아 이게요 무려 18,000개의 구멍으로 사방에서 공기를 순환시킨다는 게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께서 들숨 날숨을 좀 제대로 쳐 드릴 것 같아 자 들숨 날숨 들숨 뭐야 이거 뭐야 저 라잇 그렇게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서 PPL이 왜 나오는가 여기서 PPL이 왜 나오는가 여기서 PPL이 왜 나오는가 여기서 PPL이 나오는가